사도행전 11장 22절부터 30절까지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내가 꿈꾸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한우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아마 귀가 뻥 뚫리도록 크게 잘 들으셨을 거예요. 할렐루야, 주무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일어나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귀를 때리는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었던가. 25절 이하 보니까 그리고 바나바는 사우를 찾으러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하여 바나바와 사우를 1년 내내 그곳 교회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제자들을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25절과 26절 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부흥이 일어나요. 성도들이 모여요. 모든 일들이 굉장히 가시적으로 사람들에게 그 부흥이 보이는 것이죠. 그 소식이 결국에는 예루살렘 본진에까지 전해지고 예루살렘에서 한 믿을만한 사람을 보내게 되는데 그것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가서 보니까 너무나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 안디옥 교회에 이뤄내고 계신 것이에요. 성경에도 그런 얘기하지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더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죠. 그때 바나바는 이 성장하고 있는 안디옥 교회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마음과 비전을 그 안에 갖게 되겠죠. 이 교회의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풍성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이 교회가 주 안에서 더욱더 온전했으면 좋겠다. 이 바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 혼자는 어쩌면 어렵겠다라고 생각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바나바는 이 일을 혼자 하지 않고 혼자로서도 어떠한 결과물을 보고 있었죠. 분명히 바나바를 통해서도 그 안디옥 교회가 그 이후에도 성장의 가도를 달리고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물지 않고 다속라는 지역까지 가서 다시 사우를 찾게 되죠. 바나바가 왜 이렇게까지 하게 됐는가. 결국엔 이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뜻이 있는 교회 모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죠. 이 교회를 더욱 잘 섬기고 싶었죠. 그래서 바나바는 좋은 선생을 모셔와야겠다. 나도 좋은 선생이지만 바나바 자신이 또 좋은 선생을 모셔와야겠다. 어쩌면 그래서 다섯 가지가 사우를 설득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이 사울, 바울이죠.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된 이 바울은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그의 과거가 유대교의 진심이었던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던 사람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구약을 놓고 본다면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 지식을 뛰어넘을 사람이 당대에 사실 많이 없었다. 그는 당대에 가장 영향력이 있고 가장 탁월한 교사라고 알려줬던 가멜리엘의 인정받던 수제자 중에 어쩌면 하나였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가졌던 이 성경적 지식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직접 영적인 표현이 좀 그럴 수 있지만 사사받은 느낌에 그래서 모든 구약의 예언들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정리되어져 버리는 그래서 하나의 완벽한 성경에 필요한 교리와 지식들이 어쩌면 바울 안에 굉장히 차곡차곡 쌓여 있었겠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신약의 반 이상을 이루는 바울 서신서를 통해 오늘날 현대의 기독교 교리가 거의 완성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바울은 배경적으로 보았을 때 굉장히 탁월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실제적 배경이 성경을 누군가에게 가르친다면 가장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 거기에 그리스도까지 현연한 환상 가운데 만났으니 그 누구보다도 적합한 사람 그래서 바나바는 자신도 어쩌면 충분하지만 그 거리를 향해 가서 사울을 바울을 설득하여서 동역을 요청하는 것이에요. 이곳에 와서 이 안디옥교회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뤄가고 있으니까 함께 섬겨가자라는 것이죠. 찾아가는 노력을 통하여서 자기의 시간을 드리고 어쩌면 바나바가 사울을 조금 더 설득하는 데 시간을 보냈을지 몰라요. 비전을 공유하고 나누며 함께 가자. 동역하기 위해 협력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협력하기 위해 바나바는 자신의 현실적 노력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고 가서 그렇게 바울을 데리고 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경험하시는 분들은 알지만 사실 이런 협력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실천이 되어지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협력이라고 하는 단어나 개념을 생각해보면 이리보나 저리보나 긍정적인 단어이고 긍정적인 개념입니다. 협력 자체가 부정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만 여전히 협력이 잘 안됩니다. 쉽게 협력하지 못해요. 물론 어떤 이들은 쉽게 협력하기도 하지만 어떤 이들은 협력하라 그래도 동역하라 그래도 잘 못합니다.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보면 이런 얘기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각 부처들마다 협력하지 않고 동역하지 않고 대표적인 얘기가 검경 맨날 뉴스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검찰과 경찰은 사실 악한 놈들 잡으라고 함께 협력하고 동역하여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인데요. 때로는 지금도 열심히들 섬기고 계시겠지만 때로는 그 중에 마음이 어쩌면 접살만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마땅히 협력하여 해야 될 일 앞에 협력하지 못하고 공적과 공로를 생각하며 협력하지 못하는 일들도 일어나는 것을 보죠. 그러니까 사실은 협력은 굉장히 필요하고 좋은 것인데 공조가 잘 안되는 것이에요. 독자의 길을 가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 있죠. 얘기하기 좀 부끄럽지만 목사들이 제일 협력 안 한다 이런 얘기들도 목사들 안에서 얘기가 나옵니다. 세상에서 제일 교만한 사람들이 목사들이에요. 회개하겠습니다. 협력이 안 돼. 여러분 교회끼리 협력한다고 그랬는데 제대로 되는 일이 잘 없어요. 벤쿠버에 있을 때 벌써 얼마나 오래됐는지 기억도 안 나네요. 15년 전에 블레싱 캐나다라고 하는 연합 집회를 하려고 그랬어요. 벤쿠버 누리교회 섬길 때인데 벤쿠버 누리교회 이름 하나도 없이 누리교회 이름도 없이 우리가 서지도 않고 그냥 교회 연합해서 우리가 우리의 재정 투자해서 그거 헌신해가지고 이 캐나다 다운타운 벤쿠버 다운타운에 큰 연합 집회로 하나 예배하겠다. 그 비전 선포하고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수천명을 모으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수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중에 간사로 섬겼어요. 행정간사로. 그때 이제 믿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영어 관련된 일을 제가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제가 막 하면서 이것저것 서류 일들을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마다 그때 당시 그 조그만 한인사회에 한국교회가 220개가 있었는데 믿기 어려울 정도죠. 그런데 이제 전화를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슬픈 얘기인데요. 제가 진짜 욕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냥 일개 전도사여 간사로 전화해서 안녕하세요. 저희는 블레싱 캐나다 본부입니다. 캐나다를 축복하고 예배를 세우기 위해 모든 교회와 연합하여 함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근데 막 다짜고짜 욕도 하시고 그거 니네들끼리 니네들도 자고 하는 거잖아. 여러분 그런 일들도 사실은 경험했어요. 궁금해하실까봐 결과적으로는 잘 연합해서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수천 명이 진짜 다운타운에 모여서 3일간 집회했는데 그때 제가 참 마음이 아팠어요. 저도 시험도 많이 들었죠. 왜 선배 목사님들이 어른 목사님들이 저는 막 외치고 싶었어요. 이게 내 비서님인가? 나도 지켜서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런데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데도 협력이 잘 안되더라. 연합집회하는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어떤 목사가 오프닝을 할 것인가 어떤 목사가 엔딩을 할 것인가 여러분 그게 문제인가요? 그런데 그걸 문제삼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목사들이 회개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죠. 왜 협력이 안되냐고요? 이래서 협력이 안되죠. 협력이 좋은 것이라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내 영광이 그 안에 있거든요. 내가 영광받고 싶고 내가 거기서 누릴 일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진 또 교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것이에요. 검경 연합해서 일하라고요? 그러면 누가 수장이냐? 이 얘기 나온다고요. 검찰에서 할 것이냐? 경찰에서 할 것이냐? 그러면 맨날 명령하던 경찰의 서장이 만약에 검찰의 authority 밑으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난 그런 거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우리의 교만과 영광이 협력이 좋은 것을 알지만 우리를 막죠. 그러므로 협력하지 못하니까 할 수 있는 일도 못하고요. 더 크게 할 수 있는 일은 더 크게 하지도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쩌면 교회 안에서 회사에서 우리의 삶과 일상에서 왜 협력하지 못하는가? 왜 동역하지 못하는가? 어쩌면 우리 안에 이기심과 교만이 가득하고 어쩌면 우리 안에 이러한 내가 누리고자 하는 영광에 대한 집착 이거 나누고 싶지 않다. 그러한 마음들이 있는지 몰라요. 누군가는 또 이런 이유로 함께 협력하지 못합니다. 일에 대한 진심이 없어요. 뭐 대충 하라는 거예요. 안디옥 보내니까 가서 대충 쓱 훑어보고 이게 좀 그냥 대충 모양만 나오면 되지. 근데 여러분 이 일에 진심인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누구라도 불러오고 같이 해서 정말 최선의 결과를 만들고 싶죠. 마음에 진심이 있고 이 일을 사모하는 자들이 일어나 얘기합니다. 리더에게 제가 이렇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돈도 없이 심지어 이 일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면 이 일에 관심 없는 사람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 그래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네가 아세요. 나는 끝.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일 앞에 우리가 마땅히 맡겨진 일들 앞에 또 협력에 대한 열심이 없고 동역하지 않는 이유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최선의 결과를 얻고자 하는 열망도 없는 것이죠. 그냥 될 대로 되라지. 그러면 이러한 교만의 마음 내 영광에 심취한 마음 이러한 열심 없는 마음들이 합쳐지니까요. 협력은 없고 어쩌면 실패로 마주하는 일마다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본문의 바나바는 그렇지 않았다. 바나바는 굉장히 능력 있고 탁월했지만 그는 겸손했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안디옥이 누구 때문에 부응했다? 아 바나바가 와가지고 놀라운 부응이 일어났습니다. 할 수 있는데요. 그런 거에 관심 없었다. 이 교회의 성도들이 성장하고 풍성한 성경의 메시지를 들으며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성장되기 위해 사울이 필요하다면 이 바울이 필요하다면 그도 와야지. 내가 뭐라고 이곳에서 이들에게 사랑받고 영광 누리며 내가 빛을 누리며 살겠는가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와서 협력하는 것이죠. 어쩌면 그렇게 바울이 더 주목받았을 수도 있잖아요. 바나바가 원래 거기 있었던 사람인데 데리고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다 바울바울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상관없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내고 있다면 여러분 결론은 그래서 명확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있는 처처라고 하는 교회가 겸손함으로 협력하게 되시길 도전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협력 안 돼. 내가 교만해서 협력 안 되고 있을 때가 굉장히 많은 것이죠. 욕심을 내려놓음으로 겸손함으로 이기심을 내려놓음으로 협력해야 하죠.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에 집중하고 사명을 사랑하면 그 일에 대해 집중하게 되고 그러면 더 필요한 자들을 모으게 되고 함께 협력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만약에 여러분이 바나바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사올의 입장에도 있을 수 있잖아요. 때로는 누가 와서 같이 하십시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도 협력하시길 도전합니다. 이게 사실 바울이 오케이 했으니까 이 협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도 대단한데 바울의 입장에서도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이 있고 여러분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거 좀 도와주세요. 같이 해주실래요. 잘하시잖아요. 그러면 아 제가 지금 바쁩니다. 그죠? 협력의 제안을 받고 부탁을 받아도 그냥 내 일이 바쁘고 내 생각이 바쁘고 그리고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당신 없어도 나 혼자 사실 훨씬 더 잘할 수 있는데 이미 잘하고 있는데 바울도 그런 마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 그 교회 그 현장에 그 교인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당신이 필요하고 나도 필요하다면 지금 나도 계획이 있고 뜻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비전에 함께 동참하고 협력하겠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르심 앞에 협력하시기를 도전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겸손함으로 사역을 사랑함으로 그 하나님의 사명을 사랑함으로 협력의 손길을 내밀고 때로는 그 협력의 손길을 부탁받고 부름받을 때 함께 같이 조인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함께 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정유아 목사가 지역교회랑 협력할 수 있도록 제가 여기 1년만 해보니까 그게 제일 어려워요. 다들 저를 눈을 흘겨뜨고 쳐다보는 것 같이 피해의식이 있어. 이게 너무 부끄러운 얘기잖아요. 근데 진짜 그래. 어른 목사님들이 저를 부른다 그러면 왜 왜 나 왜 불러. 뭐 뭐라 그러려고. 그러면 얼마나 인간적입니까. 그 회개가 필요해요. 여러분도 회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또 그렇지 않고요. 그러나 정말 우리 안에 이러한 마음들을 계속 살피지 않는 누구든 이 교만에 누구든 이러한 잘못에 빠지고 협력이 사라지고 서로 컴퓨트하는 교회는 서로 협력해야 하는데 경쟁을 한다는 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저는 우리도 그렇고요. 우리부터라도 다른 교회도 이미 그렇게 하고 있겠지만 어신의 모든 교회들이 협력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온 교회가 함께 주 안에서 협력하여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즉 잃어버린 영혼들이 나와 진정한 교회로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거시적인 시각으로 함께 협력하는 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두 번째 꿈꾸는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 오늘 본문의 26절을 앞서 읽었지만 그 후반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오는 1년 내내 그곳 교회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제자들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시죠.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봤는데 대답하셨죠? 속으로 아 그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리스도를 담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생에 담은 컨테이너 내 안에 그리스도를 담은 인생 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인 오늘 처음으로 안디옥 사람들이 불렸다는 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여러분 제가 돌이켜보면 제가 16, 17살 때 진짜 지금도 그렇지만 정말 뜨거웠던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여러분 이 시편의 기록처럼 이 말씀이 입의 꿀과 같았어요. 너무 달콤하고 맛있더라. 제가 새벽 5시 정도에 주로 고등학교 1, 2학년 때 일어났는데 그때부터 이제 학교 가기 전까지 딱 일어나면 기도 시작하고 말씀 펴서 말씀 보고 그 다음에 말씀 끝나면 다시 기도로 마무리해서 그 다음에 컴퓨터에 앉아서 그때 유튜브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잖아요. 99년 막 이럴 때니까 그럼 여기 앉아가지고 컴퓨터 웹사이트 교회 웹사이트마다 당시에 유명했던 웹사이트들마다 돌아다니면서 오디오 파일로 올라와 있는 그 단위 목사님들의 설교를 세네 편을 막 들어요. 이 목사님, 저 목사님 막 들으면 또 그 말씀이 막 꿀과가고 어떤 의미로서는 부끄럽지만 그때는 신앙서적의 탐독이 취미였어요. 그냥 앉으면 계속 신앙서적, 신앙서적 그래서 어쩌면 저의 목회가 그때 읽었던 서적에 기반하고 있는 게 사실은 많을 정도로 그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찾아듣고 그 말씀으로 내 인생의 기준이 되고 도전이 되는 것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럼 지금은요, 목사님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지금은 또 삶의 습관이 되어 그렇게 살아가고 있겠죠. 그때는 정말로 하루하루가 너무 말씀으로 활기찼다 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저희 부모님 때문에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어릴 적부터 금식하며 자라났다고 얼마나 얘기했습니까? 그게 제가 원한 금식은 아니었으나 그렇게 자라났던 인생이에요. 그런데 제 인생이 변했을 때는 말씀이 제 안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 말씀이 제 삶의 기준이 되고 가치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말씀이 제게 조명이 되어 마치 거울 앞에 선 제 자신처럼 내 얼굴에 묻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들이 드러나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정말 제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욕을 멈추는 일이었거든요. 중학생 때 나도 모르게 그냥 친구들 사이에 욕으로 시작해 욕으로 끝났던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단 한 중간에 바꿀 수 있었어요. 여러분 말씀은요. 살아 운동력이 있고 양마로선 그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영과 공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니까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부름받기 시작하더라. 말씀이 없는 변화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감정으로 변화한 크리스천은 감정이 식어지면 거기서 끝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지만 실제 그렇습니다. 혹은 흔들리겠죠. 우리의 반석과 기초는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대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간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신앙의 가치가 있고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없는 변화는 사실 유지되지 않아요.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청년들, 청기대도 그랬지만 많은 성도님들이 여전히 저한테도 궁금해서 그런 질문들을 하시기도 하지만 목사님 다이어트 어떻게 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뉴저지 했을 때 영상 하나 만들어서 심지어 그래서 올린 적도 있습니다. 다이어트 하지 마라. 여러분 다이어트는 저는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대 다이어트 하지 마라. 여기서 말하는 다이어트는 무슨 의미냐면 일정의 목표를 세워놓고 체중을 배거나 일정의 바디 프로필을 찍기 위해서 하는 일종의 정해진 행위에 대한 의미의 다이어트입니다. 여러분 보니까 그래요. 그거 달성하면 다 그만두더라고요. 몸무게를 딱 그만큼 빼고 나면 바디 프로필을 딱 찍고 나면 진짜 열의 하나 빼고는요. 그걸 유지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내 목표가 거기였기 때문에 변했어요. 한 세 달은 변한 거예요. 식습관도 바꾸고 막 다 바꿔요. 안 먹고 막 조리고 운동하고 극단적인 변화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보고 눈치채죠. 너 변했어. 너 변했어. 실제로 변했어요. 그런데 딱 이 바디 프로필을 딱 찍고 나면 내가 20kg 딱 빼고 나면 뭐가 폭발해요? 눌러놨던 식욕이 막 폭발하죠. 그래서 다이어트가 끝났으니까 다시 먹기 시작해요. 변화했으나 다시 돌아가더라고요. 다는 아닌데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살을 빼느냐? 아니요. 어떻게 변하는지 아십니까? 삶의 패턴과 습관이 변해야만 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운동을 하지 살을 빼지 이러면요. 평생 무슨 얘기예요? 유지허터라고 얘기해요. 말이 좋아 유지허터지. 맨날 절제하면 산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맨날 운동하는 사람들한테 운동 안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운동해서 너무 힘들겠어요. 아니요. 그 사람들은 운동이 식사 같기 때문에 오히려 운동을 안 하는 것이 어렵죠. 삶의 습관이 변해야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질이 변해야 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한 번 수련회에 가서 뜨거워집니다. 수련회의 영적 다이어트를 통해 수련회를 통하여 영적 바디 프로필을 찍습니다. 그래서 그게 유지허터로 몇 달을 갑니다. 그러나 또 다시 돌아가는 것이에요. 본질적 삶의 변화가 없다면 다시 돌아가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이 본질적 변화가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는 것이죠. 기준이 어떻게 변하겠는가? 아침마다 자매님들 저도 그렇게 하지만 예를 들어 고데기로 이렇게 펌을 해봐야 그날 하루 가면 끝인 거예요. 여러분 파마해도 사실은 다시 풀리긴 하지만 본질적으로 내가 내 자신이 완전히 변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가기 마련이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종을 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색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완전히 변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생활의 패턴으로 영적 걸음으로 변화되지 않는 이상 간헐적 다이어트는 기간제 신앙인으로 우리를 만들 뿐이에요. 그 기간만 신앙인인 것이죠. 그리고 만족해요. 그 기간 동안. 온갖 인스타에 나의 육신의 자랑을 펼쳐넣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소위 말하는 그럴듯해 보이는 신앙인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순간 어느 날 몇 년 후에 뭐라고? 그 사람이 그랬다고?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어쩌면 그렇게 다시 과거로 돌아가버리는 회개하는 안타까운 신앙인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는 것이죠. 말씀으로 인하여 생활의 습관을 바꾸시기를 도전합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의 본질이 바뀔 때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여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본질이 변화될 때 비로소 우리는 과거로 회개하지 않는 진짜 변한 누구야?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다. 그때 처음으로 세상이 안디오 교인들을 보며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고 인식하는 것을 뛰어넘어 온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며 네가 바로 그리스도인이구나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오늘 본문에 그들이 1년 동안 모여서 그렇게 열심히 성경 공부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16주짜리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한 수분 분 신청하셨는데 지금 한 10분 오가고 계신데요. 너무너무 축복하고 감사하고 있어요. 또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참 힘들죠. 16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같이 하고 계신 분들도 아시지만 저도 힘들어하거든요. 강의를 준비하는 일이 막 온 힘을 쏟는 일이라 또 듣는 분들도 통독하면서 또 말씀 배우는 과정이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과 별개로 우리는 계속 이 일을 고집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지식을 채우기 위해서 함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결국에 우리의 삶의 본질이 되게 하게끔 그래서 제가 들으시는 분들 조금 가끔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는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정보 전달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고 메시지 전달에 오히려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정보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 공부를 꼭 알아 그런 유치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내 삶이 채워지고 있지 않다면 감히 말씀드리건대 그것은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는 그리스도인 그 자체가 역설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그 말씀을 궁금하지 않고 그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 우리 주님 앞에서 다시 돌이켜봐야 하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분이 곧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보면 진짜 말씀 없는 그리스도인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으로 인하여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해내며 예수를 닮은 사람 또 예수를 마음에 닮은 사람으로 살아내시기를 도전합니다. 그런 교회를 꿈꾸는 것이에요. 그런 교회가 되시길 도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꿈꾸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오늘 본문의 29절 3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30절 그들은 이렇게 해서 모은 헌금을 바나바와 사월편으로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에게 보냈습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에 한 교회 또 다른 교회에 국한되어 하나의 이야기가 적혀져 있는 것처럼 이 이야기를 통해 마지막으로는 좀 주관적이고 실제적이고 단적인 예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마무리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미 아가보라는 예언자를 통하여서 기근이 예언되었고 실제 그 일들이 일어났겠죠. 그러니까 처참하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것이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교인들도 굉장히 큰 어려움에 처했을 것입니다. 그때 이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이 아 그래 그러면 우리가 형편에 따라 헌금을 모아 바나바와 바울편으로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에게 보내 유대에 있는 교회들과 그 교인들에게 도움을 줘야겠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그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제가 처음에 교회 시작할 때 정말 얼마나 몰랐는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교회 개척 깃발 꽂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교회 개척 깃발 꽂았는데 막상 와서 뭐 하나 하려고 하니까 처음에 도메인 만드는데 .com을 만들 .org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usinvoucher.org을 만드는데 돈을 내야 된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그 정도로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게 뭘 뭐 18불 얼마를 내야 되더라고요. 근데 그전에는 그거 누가 냈죠? 교회가 냈죠. 뉴저지 온누리 교회 뉴저지 온누리 다 올급 뉴저지 온누리가 내고 있겠죠. 그죠? 근데 이제는 누가 내야 되죠? 제가 내야 되잖아요. 갑자기 어? 이거 내가 해야 되는 거야? 처음으로 재정에 대한 걱정은 1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먹이시고 살리시고 뭐 교회 섬기는 거지 근데 교회를 이제 하려고 그거 딱 시작하는데요. 어? 이거 내가 내가 해야 되는 거구나. 아 이제 누가 도와줄 수 없는 거구나. 용한.정 austinvoucher.org 이메일 만들었어요. 근데 그럼 이제 하나만 만들어야 되나요? voucher.org 또 이메일 만들었어요. 또 만들려고 하니까 또 돈 내래요. 아 이거 하지 말아야 되나? 여러분 그런데 하여튼 시작했잖아요. 아 그래 원래 그런 거지. 근데 사람들 만나는데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막 하나님의 교회를 왜 헝금하기 시작해요? 막 헝금하더라고요. 저를요? 저에게요? 이런 큰 돈이요? 난 평생에 만져본 적도 없는 돈을 막 주기도 하고요. 이걸로 교회 그래서 왔어요. 막 여기다 다 쏟아 부으니까요. 또 한 푼도 없어요. 주님 어떻게 합니까? 근데요? 또 모르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요? 일면식도 없는 사람도요. 어떤 사람은 10불 어떤 사람은 더 많은 돈을 막 보내기 시작해요. 또 여기 와가고 교회 했다고 하니까요. 3시간 반 떨어진 달라스에서 기존에 알고 있었던 예전에 지인 교인들이 옥사님 거기 세웠으면 3시간 우습습니다. 저희가 매주 갈게요.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오세요. 그게 뭐 그렇게 뭔지도 모르고 왔는데 또 정국사 불쌍하다고 밥 새 먹이고 교회 세워가라고 헌금하시고 허 참 은혜가 놀랍더라고요. 제가 한 달 하고 그 한 달 중에 너무 고마워서 저도 반갑고 하니까 달랐어요. 여기 할 것도 없고 당시에 두 번 내려가고 나서 10월 둘째 주에 얘기했습니다. 다시는 오지 마세요. 이렇게 뭔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계속 그분들이요. 바울과 바나바가 돼서 하나님 내가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마음 안 나오게 해. 눈 떠보면 이번 어떡하지 그러면 이미 채워져 있고 눈 떠보면 채워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같이 예배 드신 분도 있지만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의 힘으로요. 제 돈으로요. 택도 없습니다. 그랬으면 한 달이 딱 끝났을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외부에서 모르는 사람이 심지어 한국에서 그냥 유튜브 보다가 막 사람들이 보내지는 우리 교회에 한두 분씩 오시는 성도님들의 형편을 따른 헌신들이 조금씩 조금씩 쌓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을 이뤄가시는데요. 이거요. 그래도 못하죠. 이거 절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지금 있는 거 다 긁어모아도 문의나 하겠어요. 우리가. 그래서 사람들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그랬다니까요. 누가 저 만날 때 그랬다고요. 목사님 제 손 잡으면서 목사님 돈이 많으시군요. 저는 돈이 없는데 하나님은 많으신가 봐요. 할렐루야. 여러분 계속 채우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굉장히 서두에 말한 것처럼 실질적이고 주관적인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지금 저와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 세우셨습니다. 거기에는 저와 여러분의 피와 땀과 눈물과 헌신도 있고요. 거기에는 우리를 함께 같이 교회로 협력하고 기도하는 그 마음가진 타 지역과 타 국에 있는 수많은 바울과 바나바들이 있죠. 수많은 안디옥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 안디옥 교인들이 아 우리 어시에 있는 유대 교인들 도와줘야지 여러분 그래서 작년에도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진짜 교회도 막 조그마하고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성도님들에게 그랬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거기에 성교사님들이 막 쫓겨나고 어렵고 집 다 무너지고 우리도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헌금하겠습니다. 당장 지금 우리 교회 한 달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 주셨어요. 그때도 계셨던 분이 한두 분 계신 것 같아요. 헌금하겠습니다. 모았는데요. 절대 수치로 보면 너무 창피하죠. 그렇지만 형편에 따라 할렐루야 이 교회의 형편에 따라 우리가 마음을 담았으니 거기에 교회 재정도 붙여서 없지만 붙여 어차피 하나님이 채우셨지 우리가 채웠나 그래서 이거 보내야 돼요. 근데 그때 돈을 쉽게 보낼 수가 없었어요. 그때 누저지에서 목사님과 장로님 한 분이 바울과 바나바 돼요. 우리가 누저지에서 모은 헌금 들고 들어간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같이 좀 들고 들어가 주세요. 액수로는 부끄러울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다해 쏟아내보자. 저희가 언제나 그렇게 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도 없었고요. 그러나 우리도 할 수 있을 때 해야 될 때 또 마음을 담아 우리의 형편을 쫓아 교회를 세우고 교인을 세우는 그 일에 손길을 뻗었던 것이죠. 여러분 진짜 이거는 우리끼리 또 우리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7월 둘째 주에 또 한 번 그렇게 우크라이나처럼 하게 되는 비전 헌금인데요. 달라스 그 우리를 도와줬던 달라스 성도인들이 교회를 개척 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교회를 보며 꿈을 꾸고 아니 하나님 보고 꿈을 꿨죠. 우리에게 그렇게 칭찬하는 말을 지난주에 오셔가지고 상립 때 하시더라고요. 저 목사님 우리도 이런 교회 달라스에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일에 헌신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동역 오랫동안 동역했던 또 친구 목사님 한 분이 그곳으로 이제 가요. 제가 보면서 불과 1년만 제가 지나왔는데 아이고 주님 그런데 겉으로는 안 그랬습니다. 너무 좋은 길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진짜 달라스 성도인들에게 받은 기도와 재정적 도움은 사실은 너무 커서 제가 다 나눌 수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또 부담 느끼실 필요 없어요. 어떤 의미로는 부담을 느껴야겠지만 주의 말씀이 형편을 쫓아 교회를 위하여 돕는 손길 그래서 7월 둘째 주에 그 달라스 인투 교회입니다. 이름이 인투 교회예요. 인투라는 게 인 숫자로 투인데요. Come into Jesus going to the world 라고 하는 마태복음 말씀 11장 28절의 말씀인데 이게 뉴욕의 처음에 이 교회 온누리 교회가 뉴욕에 설 때 이 말씀을 가지고 뉴욕 인투 온누리 교회가 섰어요. 그런데 이제 온누리는 우리가 안 쓸 거니까 여기도 안 쓰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은 아니고 그러나 그 인투라는 새로운 교회의 이름과 비전을 가지고 이 달라스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는 거 아마 전혀 모를 거예요. 저도 그냥 말씀 준비하다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협력과 도움 가운데 세워져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을 쫓아 5불이든 10불이든 100불이든 뭐 어찌됐든 우리가 함께 같이 그들 위해 우리가 받은 것 그 마음으로 축복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것이 우리의 적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 그러면 결국에 그 교회 하나 더 오라고 이런 얘기하는 건 아닌 거 아시죠? 이건 우리가 그렇게 적용하겠다는 것이고요. 본질적으로는 메시지는 아주 간단하고 명확하죠. 교회가 교회를 돕고 여기서 교회는 누구입니까? 그리스의 이름으로 그리스를 믿는 믿음으로 부른받아 나온 모든 자가 교회죠. 우리 각자가 교회고 그렇게 세워진 모임이 교회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본질적 메시지는 교회가 교회를 도우라는 거예요. 교회는 실제로 교회를 도와야 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건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유형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와 성도와 하나님의 부른받은 백성들을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도와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적으로 적용할 때 이번에는 그렇게 특별히 적용해보겠다.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공유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삶에서는 이 바오교회는 또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라고 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는 이제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을 둘러보고 그들의 피로를 조차 나의 형편에 맞게 그들을 돕고 할렐루야 그들 도우실 수 있죠? 제가 뭐 저 도와달라고 하네요. 그러나 우리 주변에 정말로 도와줘야 될 교인이 있다면 교회가 있다면 돕는 교회가 되고 싶다. 여러분 그와 한 교회를 꿈꿉니다. 할렐루야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함께 같이 교회가 교회를 돕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도전드리고 또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꿈꾸는 교회 우리가 함께 꿈꿔가는 교회 모습입니다. 겸손하게 동역하는 교회 협력하는 교회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교회 제가 꿈꾸는 교회가 또 뭐라고요? 말씀으로 양육되어 그 말씀이 삶의 빛이 되고 삶의 컴퍼스가 되어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그런 교회 마지막으로 꿈꾸는 교회는 무엇이었습니까? 서로가 도와주고 세워주는 교회 교회를 세우는 교회 축복하는 교회 그런 교회의 바우교회 그런 교회의 여러분 한 분 한 분 드시기를 축복하고 도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